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6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6년 전 성폭행에 함께 가담한 70대 황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이용하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.